어린이집에서 할로윈 하는 거예요. 할로윈에서 엄청 무서운 요런 노래 나와요. 내가 요런 노래 해줄게요. 요런 노래 나타나는 놀라지 마요. 이런 노래예요. 나비의 노래 불러줄게요. 나비야, 나비야, 비비 날아오는 참새로 쨍쨍쨍 노래하며 춤춘다. 저 티비는 뭐야? 저거 뽀로로 보는 거. 저기서 달릴 때? 응. 리모콘이 있어야죠. 있지. 어디서 해도 리모콘 나 뽀로로 볼 때 있는데. 같이 볼까? 같이 보 있을 때. 윙크 한 번 날려줘. 태어나서 여자한테 윙크 처음 받아보는 거.